내껀 내가 알아서 챙겨 목숨이든 돈이든 바로 지금이야 날 부르는 바람의 암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 몸 던져 내가 있어 가슴 벅찬 열정을 끌어안고 밤차올라 외치고 싶어 crazy for you 아 서포트 누군데 아 서포트해 그냥 아 아 리브는 아니야 제발 아 부탁할게 아 제발 아 으아 내가 와 진짜 화가 난다 진짜 와 빨리 한번 갖다 보는게 좋아 보이는데 내가 보기엔 이렇게 그냥 나갈 바에는 아 좀 맞추고 새끼야 큐 좀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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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을 것 같은데 아 안되어 이거 안되어 이거 안되어 이거 안되어 이거 안되어 아 이게 안된다니까 이분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야 누구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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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뺨핑 나왔다 지금 뺨핑 나온다 이걸 역전을 간다 진짜로 아 미친 방풀이네 이거 너희도 와드 막았어 방풀 슈발라마 맨날 나랑 두고 가는 새끼인데 이새끼 어 아 다 방풀이네 이새끼옴 이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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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방풀 이거 방풀 인정하시죠 아 미니온이 어딨는데 미니온이 어딨어 여기 있어 미니온 아 이 새끼랑 절대 뒤로 안한다 bk 저 새끼 미친새끼 저거 이제 말도 안되겠네 아 말도 안되게 아 축창 2대 지금 촛나갔어 수입보드 뭐에요? RP주세요? 뭐야 쟤? 이제 저 새끼 방풀이라니까 미친놈이야 저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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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피 아아 어? 어? 게 RAW 으아아아 페 플래 과자 에어 오 오 아 아 다이아드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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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더니 군대 가기 전에 다이아드립